안녕하세요. 누군가의 엄마이자 할머니이기도 한 60대 여성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항상 푸른꽃이기만 할 줄 알았건만 자식을 낳고 키우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엄마인 나 자신은 꽃잎이 다 떨어진 채 죽어가는 마른 줄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다 바친 내 청춘이 절대 아까워지진 않는다는 것도 한 말이죠. 얼마 안 있으면 제 둘째 아들의 기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마음이 다시금 심란하네요. 벌써 몇 해나 지났건만 왜 자식의 죽음은 기억이 흐려지지도 가슴에 상처가 무뎌지지도 않는지요. 이 고통은 아마 제가 눈을 감는 날에야 끝이 날 모양입니다. 아무튼 지나가는 바람만 맞아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이때 평소 저만큼 우여곡절 많은 수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함께 웃기도 울기도 많이 했던 이 채널에 제 자식들의 발자취 또한 남겨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해보네요. 저는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바다가 유명한 지역 중 하나이죠. 남편은 일찌감치 공장에서 일을 하며 가족들을 부양했고 쌍둥이 아들 둘과 막내딸 한 명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난 뒤엔 저도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이들은 일찌기 막벌이를 시작한 부모 때문에 서로 똘똘 뭉쳐다녀서인지 우애가 참 깊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쌍둥이들은 마치 영혼의 단짝 같았죠. 그들은 유독 경쟁을 하며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경쟁도 정말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기본적인 시험 점수 경쟁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양치 빨리 하기 경쟁, 현관문 빨리 나서기 경쟁, 제 아빠와 낚시라도 다녀오면 물고기를 누가 더 많이 잡았냐, 누구 물고기가 더 크냐, 난리도 아니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중3일 무렵에 어버이날이었어요. 중1이었던 막내딸은 작은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저에게 전해주며 주방을 보고 말했어요. 오빠들은 요리 경연 대회라도 나가려는 거야? 도대체 무슨 대단한 음식을 하고 있길래 거의 3시간을 저러고 있어? 오빠들, 나 배고파. 어버이날이라 오빠들이 대신 저녁 차리겠다더니 지금 시간이 벌써 8시잖아. 저는 그런 딸을 손짓으로 말리며 아들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사실 퇴근한 지 오래되어 무척이나 배가 고프긴 했어요. 그런데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며 주방에서 꼬물대는 아들들을 보니 헛헛한 배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생전 처음 부모인 우릴 위해서 직접 음식을 하고 있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니 말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모습을 눈에 오래 담아두고 싶었죠. 그리고 거의 9시가 다 되어 완성된 두 아들의 저녁상은 부모인 우리를 기쁘게 하다 못해 어이가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식탁과 아들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왜 전부 다 두 그릇씩이냐? 밥 빼고 미역국도 두 개, 잡채도 두 개, 하다 못해 왜 삼겹살도 이렇게 두 개로 따로 담아놨어? 그러자 남편의 말에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뿌듯한 표정을 짓고 말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아들들의 말에 어이쿠하며 이 말을 잡았죠. 자, 왼쪽 건은 제가 한 거, 오른쪽 건 강연이가 한 거예요. 다들 맛있게 드시고 식사 마치시면 어느 쪽 음식이 더 맛있었는지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신중하게 투표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싱크대 설거지거리 폭탄인 거 보이시죠? 형이랑 저 중에 진 사람이 저 설거지 다 하기로 했거든요. 결국 그날 승자는 둘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입을 삐죽이며 그 많은 설거지를 다 해냈고요. 설거지는 제가 하겠다는 걸 아들 둘 다 한사코 말리더군요. 남자라면 결과에 깔끔하게 승복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말이죠. 지금 떠올려도 참 즐거운 추억이었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작은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아들도 자기 동생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어요. 반을 가는데 실이 어떻게 따라가지 않을 수 있냐며 말입니다. 저와 남편은 조금 무리를 해서 서울의 방 두 개짜리 작은 전셋집을 얻어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알바를 뛰며 자격증 공부를 하다 서울의 작은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서울로 올라간 지 2년 뒤엔 저희 딸 또한 서울에 있는 여대에 합격해 자기 오빠들이 살고 있는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죠. 자식 셋을 서울로 올려보내고 나니 참 허전했습니다. 남편과 각자 일터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시끌벅적하던 집이 참 고요하게 느껴졌어요. 저와 남편은 조용해진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일인가 보다 하며 쓰게 웃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 쌍둥이의 나이가 스물일곱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그때 저희 집엔 경사인지 사고인지 모를 일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말이죠. 죄송해요. 엄마, 아빠. 바로 회사에 다니던 큰아들이 소개팅으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그만 혼전 임신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남편이 남의 집 귀한 딸 신세 망치게 할 일 있냐며 집에까지 내려와 무릎을 꿇고 비는 큰아들 등짝을 얼마나 내려쳤나 몰라요. 아들과 함께 저희 집에 내려온 아들의 여자친구는 그 옆에서 입을 삐죽이고 있었고요. 저는 그런 여자에게 최대한 상냥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여자애는 다소 퉁명스러운 말투로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 모습 때문인지 여자애의 첫인상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아무리 무작정 기분 좋은 일로 처음 만난 건 아니라지만 어쨌든 가족이 되기 위해 허락을 맡으러 오는 자리인데 옷차림도 달라붙은 티와 청바지를 입고 표정도 종일 시큰둥한 것이 말이죠. 어쨌든 결혼하겠다는 두 아이의 말에 우린 빠르게 상견례를 마쳤고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급하게 결혼식을 올려주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서울의 방 두 개짜리 빌라 전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돈내도 저희 집도 여유가 많은 집은 아니었고 큰아들과 며느리도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기에 서울에 마련할 수 있는 거처는 그게 최선이었죠. 사정이 그렇다 보니 아들을 출산을 한 며느리는 손주의 100일이 지나고 나자 맞벌이를 위해 보험회사 콜센터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며느린 전화로 저에게 조심스러운 부탁을 했죠. 저 어머님 죄송한데 서울에 올라오셔서 저희 시원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빨리 집 사서 이사도 가야 하고 애가 클수록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남편 외벌이론 힘들 것 같아서 저도 일자리 구했거든요. 그렇다고 이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그렇고 거기다가 어린이집 보내면 돈도 그만큼 많이 들고요. 고민 끝에 우리 부부는 강원도 집을 정리하고 아이 큰아들 집 근처에 작은 빌라를 구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 사는 집은 방이 두 개라 내 식구와 어린 손주까지 함께 지내기엔 너무 작았거든요. 그렇게 우리 다섯 식구는 모두 강원도에서 서울로 털을 옮기게 되었어요. 남편은 경력을 살려 서울에 있는 공장에 다행히도 다시 취직을 할 수 있었고 저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 다시 손주를 봐주기 시작했죠. 이제 몸이 많이 늙어 어린 손주를 돌보는 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미 자식 셋을 키워본 경험이 있던지라 시간이 지나니 어느 정도 능숙해지더군요. 게다가 날이 갈수록 큰아들을 빼닮아가는 손주를 보니 형언할 수 없는 벅참이 느껴지기도 했네요.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처음엔 제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었어요. 돈 한 푼 받지 않고 자신들 때문에 서울로 이사까지 와주어서 말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턴 손주를 봐주는 제게 너무 당연한 듯이 구는 겁니다. 어머님 이번 주 주말에 무슨 볼일 있으세요? 저는 며느리의 물음에 막연히 큰아들 부부가 애 봐주는 게 고마워 저랑 남편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려나 보다 했어요. 아이를 봐준 지 1년이 넘도록 큰아들 부부와 식사 한 번 같이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그런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예? 아, 아니요. 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애 아빠가 다음 주까지 지방 출장을 가서요. 어머님 일정 없으시면 시원이 계속 데리고 계시다가 다음 주 주말에 저희 집에 데리고 오시면 좋겠다고요. 민망하기도 했고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며느리의 말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고마움도 묻어있지 않았거든요. 이외에도 며느리는 집에서 평일에 시가 많으시니 반찬 좀 해달라, 주말에 청소해달라, 대신 장 좀 봐달라 갈수록 요구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좀 참자 싶어 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하지만 그게 한 해 두 해가 지나자 이건 영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뭔가 맡겨놓은 사람처럼 구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평일 저녁에 큰아들만 따로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화를 내려면 그래도 내 자식을 잡는 게 낫다 싶어서요. 그리고 그날 저는 큰아들에게 화를 내다가 굉장히 의외의 말을 들었어요. 강민이 너 시골 사는 네 처가에는 그렇게 잘 안다며? 가서 밭일도 거들고 좋은 데 여행도 보내드리고 해서 사돈 어른들이 널 그렇게 예뻐한다던데 정작 네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 어? 네? 전 시원이 엄마가 자기가 괜찮다고 굳고 말려도 엄마가 계속 반찬 해다 주고 집 청소도 해주고 주말에 시원이도 먼저 봐주겠다고 했다고 말하길래 그냥 엄마한테 감사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시원이 엄마도 엄마한테 고맙다며 반찬값이니 용돈이니 보내드리고 있다고 했고요. 용돈? 반찬값?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시원 애미한테 땡전 한 푼 받은 적 없다. 황당했습니다. 며느리는 큰아들에게 따박따박 거짓말까지 하고 있더군요. 큰아들은 제가 며느리에게 돈까지 받는 줄 알고 있더군요. 그날 잔뜩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간 큰아들은 며느리와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그 주 주말에 큰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와서 저와 제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며 말을 해주었죠. 엄마 죄송해요. 이번 달부터 매달 7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더 드려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죄송해요. 당신도 빨리 사과 안 드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큰아들의 말에 며느린 입술을 셀죽이며 말하더군요. 제게 이미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혀를 찢찢하고 찼어요. 할 말은 많지만 애써 참고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저 또한 마지못해 사과를 하는 것 같은 며느리의 모습에 솔직히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주는 돈을 받지 않으려다가 며느리의 모습이 괘씸해서 결국 그 돈을 아무 말 없이 받기로 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결국 저는 그리 오랜 시간을 받지 못했습니다. 1년 뒤 금요일 저녁에 5살 손주를 데려다주러 큰아들 내 집으로 향했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늦게 퇴근한 건지 며느리의 뒷모습이 가까이서 보이더라고요. 인사를 하려고 며느리를 부르던 저는 순간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흡연을 하는 줄은 몰랐는데 며느리가 담배를 피우며 친구로 보이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몰라 진짜 짜증나 남의 애도 아니고 지 아들이 사고 쳐서 난 애인데 주말에 좀 봐주면 어때? 그걸 일일이 내가 부탁한다 죄송하다 감사하다 해야 돼? 그리고 어차피 자기 아들이 생활하고 먹을 거 집 청소랑 반찬 좀 대신해 주는 게 그렇게 생색을 낼 일이냐고 남편이 예전에 하도 용돈이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난리쳐서 내가 알아서 드리고 있다고 뻥쳤었는데 그 노인네가 눈치껏 그냥 받았다고 할 것이지 기억과 안 받았다고 남편한테 꼰질러서 지금 생돈 70만 원씩이나 노친네한테 나가고 있잖아 아휴 아까워서 진짜 그리고 며느리는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무심코 뒤를 돌다가 저와 눈이 딱 마주쳐버렸어요 자기도 당황했는지 급히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곤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어머님하고 부르는 며느리를 뒤로하고 큰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제 뒤를 쫓아왔고요 집에 가니 큰아들이 저를 반겼고 저는 손주에게 잠깐 방에 들어가 있으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큰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말했죠 이제 나 애 안 본다 그러니까 생돈 70만 원도 필요 없어 이제 너희들 애는 너희들이 봐 어차피 이제 시원이 다섯 살이니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충분히 갈 수 있는 나이야 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며느라 네 말대로 내가 내 자식 집에서 청소해주고 먹을 거 해주고 내 아들의 아들까지 봐주는 거 그래 백번 양보해서 네 말대로 당연한 일일 수 있어 근데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마 강민이가 내 아들인 것처럼 시원히도 네 배 아파서 낳은 네 아들인데 너는 왜 시원이가 대부분 먹고 자는 내 집에 와서 청소도 음식도 한 번을 하지 않는 거냐 그리고 네 논리대로라면 네 아들한테 그걸 대신해주고 있는 나한테 네가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제 말에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손주 봐주기를 멈추게 되었죠 돌이켜보니 그 해엔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손주를 다시 큰아들 집에 돌려보내고 몇 달 되지 않아 막내딸은 둘째 아들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서울의 신혼집을 꾸렸어요 이제 자식 셋이 살던 서울의 전셋집엔 회사를 다니던 둘째 아들 혼자 남게 된 거죠 저와 남편은 한 번씩 둘째 아들을 만날 때마다 너는 언제 장가 갈래? 하며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고요 하지만 그 해가 채 다 지나기도 전에 자식들이 살던 그 전셋집엔 결국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흐흐흐흐 강연아 흐흐흐 바로 둘째 아들이 쓸쓸히 그 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거든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둘째 아들은 도박에 빠져 있었더군요 처음엔 친구를 따라 재미삼아 시작했던 것이 어느새 자기를 존먹고 있었다고 유서에 적혀 있더군요 모은 돈을 전부 날린 아들은 회사를 퇴사한 후 그 퇴직금마저 전부 날린 후에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둘째가 큰아들에게까지 돈을 빌렸던 거였어요 그것도 6,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말이죠 가족들과 형에게 미안해서 차마 앞에 나설 수조차 없다 나는 결국 형이 빌려준 그 돈마저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날려버리고 말았다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둘째 유서에 적힌 내용을 보고 큰아들은 장례식장에서 그만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도 잠자코 있길래 무슨 말 못할 사정에 있는 건 알고 있었다만 그게 도박일 줄 누가 알았겠어 강연히 이 멍청한 놈아 그깟 6,500이 뭐라고 돈이야 있다가도 그만 없다가도 그만인데 가족들한테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청했어야지 내가 네 영혼의 단짝이라며 어떻게 그런 나한테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무책임하게 떠나버릴 수 있어 너 없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참 허망했어요 내 청춘 다 바쳐서 키워낸 자식이 이렇게 연기처럼 제 눈앞에서 사라지다니 말입니다 아무리 가슴을 내리치고 내리쳐봐도 가슴을 통째로 쥐어뜯을 듯한 고통은 사라지질 않더군요 마지막만큼은 고향에서 편히 잠들고 싶다는 둘째의 유서에 따라 우린 둘째를 고향인 강원도 앞바다에 뿌려주었습니다 너무 울다 지쳐 흐를 눈물조차 다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영원히 넓은 바다로 떠나는 둘째를 보니 다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큰아들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문제 삼았던 건 다름 아닌 큰아들이 둘째에게 빌려준 그 돈이었죠 아무래도 심란할 큰아들을 위해 반찬 몇 가지를 싸서 큰아들의 집으로 간 날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찾아가 보니 며느리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씩씩대고 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눈치를 살피자 며느리가 대뜸 제게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그거 아셨어요? 어머님 잘난 아들이요 회사 사내 대출에 모자란 건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죽은 도련님한테 빌려줬었대요 저한텐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중견기업으로 이직했다고 좋아했더니 이러려고 이직한 것도 아니고 참나 전처럼 작은 회사에 있었으면 아예 그만한 대출이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진짜 열불라 죽겠어요 어머님 어머님 두 아들 때문에 지금 저만 피해보게 생겼다고요 가뜩이나 돈이 안 모여서 언제 이사가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동안 모은 돈도 전부 빚 갚는 데 쓰게 생겼다고요 아 진짜 짜증나 며느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겁에 질린 손주는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것 같았고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큰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마 내가 자식 교육을 다 잘못시킨 탓이다 이전엔 그래도 큰아들이 처가에 자라기도 했기에 저와 관련된 불화가 있었어도 그냥저냥 원만했던 큰아들 부부의 사이는 둘째 죽음을 계기로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얼굴이나 팔에 멍이나 작은 생채기가 난 채로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한 번씩 찾아오곤 했어요 아마 눈치를 보아하니 며느리가 술을 먹으면 그때 이를 꺼내며 화를 내다가 자기 분해 못 이겨 물건까지 큰아들에게 던졌던 것 같더군요 아니면 손에 잡히는 대로 꼬집어 대거나요 그렇게 며칠 동안 손주와 저희 집에서 자고 간 후엔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 잊을만 하면 다시 상처가 난 얼굴로 아들이 오기를 반복하자 저와 남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분명 제 아들이 잘못은 했지만 그렇다고 매일같이 저렇게 며느리에게 맡고 있는 걸 두고 볼 순 없었어요 게다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에 떨 손주도 더 이상 방치해 둘 순 없었고요 저와 남편은 어느 주말 큰아들 내 집으로 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남편의 얼굴은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뚱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 돈 6,500만 원 우리가 갚아주마 강민이 계좌로 둘째 살던 전세집 뺀 돈에서 8,000만 원 보냈다 1,500만 원은 그간 나간 이자값이라고 쳐라 어머마 우리 강민이가 잘한 거 하나 없는 거 안다 그래도 이 돈 받고 이제 그만 좀 싸우거라 강민이가 우린 잘 못 챙겨도 사돈 어른들한텐 잘했잖니 그간 살아온 정도 있고 아직 시원히도 어리니까 다시 마음 붙이고 잘 살아봐 어머미가 정 갈라서겠다며 말리진 않겠다만 그래도 백년 가약을 맺은 사이니 노력을 해볼 만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우린 생각한단다 제 말에 큰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자기가 언제 찡그렸냐는 듯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8,000이요? 정말요 아버님 어머님? 그거 다 저희가 알아서 써요 네? 나중에 뺏어가거나 딴 말하기 없기에요? 그리고 며느리는 신이 나서 큰아들의 휴대폰으로 그 자리에서 잔액 확인을 하더군요 아무리 우리 아들의 잘못이 컸다고 하나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은 저에게만 들릴 정도로 아주 작게 한숨을 쉬더군요 큰아들은 면목 없는 표정으로 연신 우리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고요 이후 저와 남편은 큰아들내와 큰왕내없이 4년을 살았습니다 괜히 큰 돈 줬다는 이유로 대접받고 싶어 보이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 워낙에 이전의 며느리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탓에 괜히 자주 만났다가 긁어부스름이 생길까도 염려되어서요 며느리에게도 단 한 번의 연락도 오지 않았었고요 그저 간간히 큰아들이 혼자 집에 찾아오거나 아주 가끔은 큰아들 휴대폰으로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기도 했죠 할머니 보고 싶어요 요새는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 있었어? 할머니가 요새 사정이 있어서 그래 어디 아픈데는 없고 잘 지내지? 네 군대 할머니 얼굴 보면 더 잘 지낼 것 같아요 어쩜 우리 강아지 말을 이렇게 예쁘게도 할까 그럼 시원아 옆에 종이 있으면 받아 적을래? 할머니 번호 알려줄 테니까 잘 가지고 있다가 이 헬미 보고 싶을 때 전화해 알았지? 하지만 불행은 끊이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4년 뒤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에게 큰 사고가 나고 말았던 거예요 당시 60대 후반이던 남편은 일하던 기계에 왼손을 끼이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돌아가는 기계 사이에 손이 아예 말려 들어가 버린 거죠 급하게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미 산산조각이 난 남편의 손은 뼈를 끼워 맞출 수도 복원을 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남편은 남은 평생 왼손이 없는 채로 살아가야 하는 장애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우울해하는 남편을 옆에서 무작정 챙기기만 할 순 없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들어갈 돈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기술도 없고 서울에 식당이라도 차리기엔 그만한 목돈은 없어 저는 고민 끝에 집에서 김밥을 말하다가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평일엔 출근길과 퇴근길의 직장인들 주말엔 기차를 타고 놀러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했죠 겨울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춥기도 했지만 저는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켰어요 그렇게 장사를 한 지 7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매일같이 일하래야 남편 챙기랴 정신없이 살던 때라 막내딸과도 큰아들과도 한창 연락을 하지 못하던 시기였죠 여느 때와 같이 출근길에 서울역 앞에서 김밥을 팔고 있는데 누군가 익숙한 사람이 멀리서 점점 가까이 제 앞으로 다가오더군요 누군가 나칭나 싶어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글쎄 저와 남편이 돈을 갚아준 날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며느리가 아니겠어요 솔직히 남편 손이 그렇게 되었을 때 막내딸 부부며 큰아들까지 다 달려왔는데 얼굴이 보이긴 커녕 끝까지 괜찮냐는 연락 한 통 없던 며느리가 반갑진 않더군요 그래도 내 며느리고 내 가족이니 어떻게 안면몰수를 하겠습니까 저는 애써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곤 며느리를 불렀어요 시원해미야 신기하기도 하지 널 여기서 다 보는구나 그런데 며느리는 분명 저와 눈이 마주치고 제 말도 들은 것 같은데 아무런 대답 없이 절 그냥 지나치려고 하더군요 그래도 혹시 며느리가 못 들었나 싶어 저는 며느리의 코트자락을 붙잡으며 한 번 더 며느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에 너무 놀란 전 순간 꼭 붙잡았던 며느리의 코트자락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놓으세요 재수없게 놓친 늘 여기서 다 마주치고 난리야 뭐? 너 그게 몇 년 만에 본 시험이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얘가 정말 오냐오냐 했더니 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네 어? 기가 막혀서 저기요 아줌마 누가 시어머니예요? 누가 시에미냐니 네가 내 며느리니 내가 네 시어마겠지 와 이 아줌마 모르고 있었나 보네 아줌마 당신 아들한테 얘기 못 들었어요? 우리 이혼한 지 한참인데 제가 지금 이 넓은 서울역 한가운데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던 걸까요? 저는 최근에 제가 전화를 해도 도통 전화를 받지 않던 큰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사느라 정신이 없어 그냥 아들도 바빠서 다시 전화하는 걸 까먹었나 보다 하고 넘겨버렸는데 그 사이 아들에게 이런 큰일이 있었다니요 저는 그냥 가버리려는 며느리를 다시 한번 붙잡고 다급히 물었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어? 너희가 갑자기 이혼을 왜 해? 이혼하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싫으니까 이혼한 거죠? 됐죠? 이제 진짜 좀 나아요 바빠 죽겠는데 앞으로는 이 길로 안 다녀야지 진짜 며느리가 떠난 후 저는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김밥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은 김밥을 호둥지둥 챙겨 다급히 큰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른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큰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요 놀란 제가 물으니 그 사람은 자기가 다섯 달 전에 이사를 왔다고 하더군요 이전 사람은 전세금을 빼서 이사를 갔다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아들은 전화를 받지도 않고 며느리는 아예 제 전화를 중간에 넘겨버리더군요 손을 부들부들 떨던 저는 불현듯 막내딸이 생각나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에 넌 니 오빠 소식 아니? 니 오빠 이혼했다던데 집도 이사갖고 너 뭐하는 거 있어? 어? 아 그게? 딸은 다행히도 뭔가를 아는 눈치였어요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딸을 체근했죠 그리고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게 충격 그 이상의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얼른 말해 엄마 진짜 미쳐 죽는 걸 보고 싶어? 아 오빠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 그게 실은 오빠 대장암이래 그 여자가 오빠 대장암이라는 거 알자마자 유혼하자고 난리를 쳤대 이미 사이도 별로 안 좋고 정도 없는 마당에 오빠 병수발까지 들기 싫다고 진짜 나쁜 년 아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힘들 때 저만 살자고 도망을 갈 수가 있어? 딸에게 들어보니 큰아들은 둘째가 세상을 떠난 후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합니다 수면 장애, 식이 장애까지 얻은 큰아들은 마음의 병이 심해지자 언젠가부터 점점 몸의 건강도 약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받은 건강검진에서 결국 대장암 2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고 말았던 거죠 아빠 손 그렇게 다치고 엄마가 김밥 장사 나가는 거 보면서 큰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괜히 자기 빚 갚아주느라 엄마 아빠가 노후자금까지 다 써버리게 된 거라고 그래서 절대 자기 아픈 거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었어 엄마, 오빠 그 여자가 이혼하자는 것도 순순히 다 해주고 시원이 친권의 양육권도 다 넘겨줬어 그리고 그 여자가 집에서 나가자마자 전세집도 내놓고 전세집 팔리고 나서는 우리가 살던 강원도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나한테 그랬어 회사도 그만뒀다고 내가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강원도로 내려간다고 말한 이유부턴 내 연락도 이젠 안 받아 다행인지 불행인지 큰아들이 행선지를 딸에게 말한 덕분에 저는 집에 김밥을 놔두고 당장 강원도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오겠다는 남편을 애써 말리고서요 당신은 혹시라도 강민이가 여기로 올지도 모르니까 우선 집에 있어 혹시 배고프면 냉장고에 김치랑 김밥 먹고 연락할게 여보 고속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가는 동안 얼마나 애가 타고 심장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이전에 살던 동네로 향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은 이미 예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린 뒤라 그곳에선 큰아들을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찾아가 본 곳에서 저는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큰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강민아 큰아들을 발견한 곳은 다름 아닌 둘째를 뿌린 그 바다 앞이었습니다 큰아들을 본 저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닦으며 황급히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큰아들의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니더군요 큰아들은 당황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어? 이 누마 이혼하면 이혼을 했다고 암에 걸렸으면 암에 걸렸다고 이 엄마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그리고 암 걸렸다는 놈이 술은 무슨 술이야? 죽으려고 환장했어? 네 동생처럼 부모보다 먼저 가서 기어이 부모 마음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릴 셈이야 저는 큰아들이 먹고 있던 소주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사정하듯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 누마 사람이 살다 보면 빚도 좀 질 수 있고 아플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렇게 치료도 안 받고 있으면 어떡하니? 아니면 시원애미랑 이혼한 것 때문에 그래? 차라리 잘됐다 나쁜 년 아무리 저밖에 모르는 여자라도 그렇지 어떻게 네가 암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지 서방을 버려? 친구 사이에도 차마 그렇게 매몰차게 굴지 못할 거다 시원일 그년이 데려간 게 아쉽긴 하다만 어쩌겠니? 아무리 저밖에 모르는 애라도 자기 자식은 잘 키우겠지 강미나 같이 서울 올라가자 부모의 날 봐서라도 어? 엄마는 정말 너까지 없으면 못 산다 서울 가서 치료받자 강미나 어? 저는 큰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큰아들 또한 제 어깨에 고개를 묻고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는 건지 어깨가 심하게 떨리더군요 엄마 강연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심장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린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해가 지기 전에 고속버스를 타고 아들을 서울의 저희 집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었죠 큰아들은 서울로 돌아와 암 판정을 받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전이 된 것도 없고 암세포가 있는 위치도 나쁘지 않아 예유가 좋을 거라고 수술을 진행한 교수님이 말씀하시더군요 퇴원 후엔 아들은 혹시 모를 재발을 위해 통원으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큰아들을 위해 대장암에 좋다는 음식들은 죄다 찾아내 아들의 회복을 도왔고요 다행히 큰아들은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아들이 수술 후 6개월간의 항암 치료 과정을 밟고 있던 쯤이었어요 서울 지역 번호가 뜬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오길래 저는 스팸 전화인가 싶어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전 며느리가 데리고 갔던 제 손주였습니다 저는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 마음에 시원이에게 물었어요 이 할미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예전에 할머니가 저한테 번호 받아 적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저 가방에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아니 그럼 왜 진작 할머니한테 전화하지 않고 할머니가 얼마나 우리 시원이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엄마가 전화 못하게 했어요 아이고 그래 학교는 잘 다니고 있고 밥은 잘 먹고 다녀? 아니요 할머니 저 엄마가 너무 무서워요 저 좀 데리고 가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도련 손주가 울먹이기 시작하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엄마가 무섭다는 손주의 말에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전 손주에게 위치를 물었고 학교 앞이라는 손주의 말에 저는 황급히 택시를 타고 손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니 아직도 울먹거리고 있던 손주가 학교 앞 정문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더라고요 시원아! 제가 부르자 시원이는 엉엉 울며 달려와 제 품에 꼭 안겼습니다 제게 안겨있는 손주의 어깨는 전과 다르게 굉장히 앙상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손주를 달래려 손주의 팔을 잡은 순간 저는 두 팔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 이게 뭐야? 시원아! 이거 누가 그랬어? 어? 시원이의 팔엔 작은 생채기와 멍이 드문드문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 아이의 옷을 들여다보니 몸속 또한 같은 모습이었고요 마치 몇 년 전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던 전 며느리를 피해 저희 집으로 왔던 큰아들처럼 말이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어요 감히 제가 애지중지 키운 귀한 손자를 데려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하다니 말입니다 그것도 엄마라는 사람이요 저는 우선 손주를 집으로 데려와 밥을 먹였어요 병원 치료를 받고 돌아와 있던 큰아들과 남편 또한 손주의 몰골을 보고 참혹한 표정을 차마 숨기지 못했죠 천천히 먹어 밥 안 먹었어? 학교에서 먹긴 했는데요 엄마가 밥을 안 줘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요 뭐? 너희 엄마가 밥도 안 줘? 네 엄마가 저는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저 알아서 잘 생활하래요 가끔씩 엄마가 저한테 만 원짜리 한 장씩 주면 그걸로 주말에 떡볶이도 사 먹고 편의점 가서 도시락도 사 먹고 했어요 그럼 시원아 몸의 그 상처들은 누가 그런 거야? 어? 설마 네 엄마가 그랬어? 네 엄마가 술만 먹으면 맨날 일했어요 저 때문에 엄마 인생 죄다 꼬이고 망쳐버렸다구요 할머니 저 엄마가 너무 무서워요 저 예전처럼 할머니랑 살면 안 돼요? 허둥지둥 밥을 입에 우겨 넣는 손주의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큰아들은 결국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다음 날 손주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아동심리상담센터에 미리 예약을 한 뒤 손주를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너무도 불안해하는 손주를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손주를 상담한 선생님은 저를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저 정도면 당장에 신고하셔야 돼요 요즘 가뜩이나 아동들을 상대로 저런 짓을 하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가만두면 안 됩니다 엄중한 법에 처벌을 받게 해야 해요 선생님의 말에 저는 곧장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용감하게도 손주는 모든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서 경찰서에서 증언을 했지요 그리고 그날 며느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여자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아줌마 시원이 친권 양육권 전부 저한테 있는 거 몰라요? 왜 엄마인 저한테 말도 없이 얘를 멋대로 데려가요? 이거 엄연한 납치인 거 알죠? 뭐? 납치? 야 장난해? 너네 손주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넌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너 시원이한테 얘 때문에 네 인생 망쳤다고 지랄을 했다며 야 이년아 너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은 바로 시원이랑 내 아들이야 됐고 너 경찰서에서 보자 내가 반드시 너 가만 안 둘 거야 참으로 뻔뻔하고 악독한 여자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치가 떨렸어요 이런 여자를 며느리라고 불렀던 지난 세월이 정말 끔찍하게 느껴졌죠 이후 그 여자는 법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초범임을 감안해 징역형을 받게 하지 못했어요 대신 그 여자는 천만 원이라는 벌금을 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여자는 반성은 커녕 우리 앞에서 더욱 턱을 높이 쳐들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잘 됐네 쟤 데리고 있으면 양육비나 좀 뜯어낼 수 있을까 했는데 상태 보니까 아직 이직도 못한 것 같고 어차피 나도 쟤 혹 같아서 영 거슬리는 게 아니었어 그깟 돈 천만 원 그냥 주고 말지 뭐 우리 만나서 더러웠고 두 번 다시 보지 맙시다 네? 저는 황급히 손주의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와 남편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자리에 그만 굳고 말았어요 아! 당신 지금 나 쳤어? 아! 바로 큰아들이 그 여자의 뺨을 후려쳐버린 겁니다 그것도 연달아 두 번이나 말이죠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간이었어 자기 자식도 물건처럼 쉽게 버리는 이 인간 쓰레기야 이거 한 대는 감히 내 아들을 물건 취급한 죄 두 번째는 나와의 약속을 어긴 죄값이야 뭐? 무슨 약속? 시원이 데려갈 때 뭐라고 그랬어? 네가 나보다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지? 애는 엄마가 키우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버러지 같은 년아 넌 두 번 다시 어디에서도 애 낳을 생각하지 마 평생 반성하고 살라고 너 같은 건 절대로 엄마들 자격 없으니까 그리고 큰아들이 몸을 돌린 그 순간 이번엔 손주가 귀를 막고 있던 제 손을 가만히 뿌리치곤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제발 앞으로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제 소원이에요 손주는 그렇게 말하곤 무서웠는지 다시 제 뒤로 숨어버렸어요 여태 큰아들에게 맞은 뺨을 부여잡고 있던 그 여자는 자기 물건처럼 생각하던 아들이 당당히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니 꽤나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짓더군요 큰아들은 그런 그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고 그게 전 며느리와 우리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봤지? 자식이 오죽했으면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어 너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에 네가 정말로 변해서 시원이 앞에 떳떳하게 엄마로 나설 수 있으면 그때 와 근데 네 꼬라질 보니까 나도 시원이도 평생 네 얼굴 볼 일은 없지 싶다 그렇게 큰아들은 손주를 번쩍 안아올려 앞장서서 법원 앞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몸을 돌려 큰아들 뒤를 따라가려는데 언뜻 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을 본 것 같기도 하네요 물론 잘못 봤을 확률이 크겠지만은요 이후 항암 과정을 마친 큰아들은 다행히 점점 더 건강해졌고 이후 전 회사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지만 나름 탄탄한 강소기업으로 이직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손주 또한 꾸준히 심리치료를 받으며 지금은 많이 밝아졌고요 최근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데 재미가 들린 건지 종종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오랜 시간 난임 시술을 하다 드디어 임신에 성공한 제 딸이 얼마 전 제게 출산 후에 자신이 복직하면 아이를 좀 봐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용돈은 충분히 주겠다면서요 저는 다급히 손사를 치료했지만 제 옆에서 다리를 흔들거리며 해맑게 아이스크림을 퍼먹고 있는 손주를 보고는 잠시 고민 끝에 이내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다 늙어서 손주를 키우는 일은 분명 힘들었지만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손주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늙음하게 큰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 다행인 건 항상 방에 틀어박혀 우울해하기만 했던 남편의 표정이 많이 밝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애교 많고 착한 손주의 재롱을 보며 살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요 얼마 전엔 손주가 학교에서 가족을 그렸다며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엔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과 손주 이렇게 넷이 그려져 있더군요 전 며느리는 그곳에 없었고요 남편은 그 그림을 보며 우리 손주가 장차 화가가 될 재능이 있는 것 같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글귀인데요 엄마는 자식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식을 기댈 필요가 없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또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제 아들이 제 딸이 그리고 제 손주들이 이 험한 세상에 꼿꼿하게 등을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옆에서 가르치고 도울 생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너무 힘들고 지칠 땐 곁에 계시거나 이미 떠나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또한 여러분이 스스로 굳게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계실 테니까요 그럼 들어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